죽였다 죽였다 오 맞아 오 오 이게 배그라이트인가 나 처음에 익숙한 노래 뭐야 닉네임 음 어 불림보 있으려나 와 있어 와 모베 PC 버전이다 모베 PC 버전이라고? 오 여캐야 당연히 여캐 해야지 배그는 여캐지 어 뭐야 이거 이거 일본 서버에요 잠시만 이거 자 반갑긴 한데 다 물어 반갑 반갑긴 한데 다 물어 수류탄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수류탄이 뭐야 수류탄이 뭐지 여러분 아는 사람? 갑자기 채팅방 왜 조용히 해 왜 아무도 말 없어 어? 왜 아무도 말 없어 오케이 나 믿는다 갑자기 숙연해지더라 방금 어? 이럴 때 좀 도와줘야지 어? 잠시만 0점 조절은 있어 오우 이게 배그라이트라고 저사양 배그 버전인데 창국은 못하게 막혀있어요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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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도 다르다 미라마인가 뭐지 뭔가 느낌이 약간 사양을 확 줄여놓은 그 느낌이긴 하네 아 근데 사람이 100명이나 안 찰거 같아요 오 근데 갑자기 들어오긴 들어온다 저 처음 해봐요 여러분 저도 앱두컷 한테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핑이랑 이거 안 띄우던데 어 뭐 소리도 나 100명 다 찼네 자 보자고 핑은 한 80 85반대에 지금 유지하고 있네요 아 모베야 이거 여러분 모베가 이렇게 되어있어 뭐야 모베는 알칸타로 없어 모베는 알칸타로 없어 어 그래 이게 저사양 배그래요 여러분 사양이 좀 낮아도 배그를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거라고 하던데 저 느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 뭐야 진짜 사양을 많이 줄여놓은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주택을 아무도 안온다고 나보고 돌리네 쟤 아무도 안온거 같은데 나 SR 킥 들어오고 겁나 오랜만에 봐 뭐야 이거 SR 킥 들어오고 겁나 오랜만에 봐 와 이게 아직 있구나 전설의 아이템인가 겁나 오랜만에 보는데 저거 아 근데 템이 자전거로 착용되는거 와 이거 뭐야 탄창도 다 되어있네 왜 위치가 안박혀 총위치가 뭐야 이거 아니구나 어 이게 왜 파츠 위치가 안박혀요 여러분 어 아 이거 버그 난거 같은데 잠시만 내가 또 겪어봤지 이거 이것도 겪어봤지 되지 이제 되네 이제 제가 스팀 배그를 해서 겪어본 버그거든요 여러분 이게 스팀 배그를 해서 버그가 여기도 그대로 있네요 아직 핑이 높아요 이거 어쩔수 없어 감안해야돼 우리 한국 서비 아니기때문에 어 감안해야돼요 이거는 오 야 좀 다르네요 여러분 맵이 모바일 데그가 이거랑 똑같다는거 아니야 맵이 약간 다르네 뭐야 근처에서 터진거 같은데 소리가 와 이거 사람 겁나 잘보이겠다 사람 겁나 잘보이겠다 사람 겁나 잘보이겠다 와 뭐야 사운드 뭐야 세팅이 덜 끝났나 본데 이 약간 그런 개념인가 나 지금 아이디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 저 뭐야 약간 그 뭐지 세팩같은 느낌인가요 제가 지금 세팩같은 느낌인가 야 시핑때매 뭐 베르 컴퓨터로 한건 안 어려운데 와 근데 이게 핑이 지금 90대잖아요 여러분 아 이게 너무 버벅거린다 오씨 너무 버벅거려 오씨 근데 수준이 딱 제가 한거에 개그하기 좋은 수준인데요 여기 게임 수준이 다 좋아야겠다 내가 딱 개그하기 좋은 수준이네 여기다 킬당 만원씩 막 미션걸리면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씨 뭐라 뭐라 뭐 뭐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오씨 오 오 드디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씨 미칫 애들이 날 보고 반응하기 전에 죽어서 그런거 아니야? 지금 일단 겁나 끊기는 상태로 어쩔 수 없어 이게 그 vpn 써가지고 해외 서브로 들어온거라서 어 뭐야? 어? 어? 필더 드롭이라고? 아니 여러분 난 모바일 배그를 안해도 몰라 여러분 모바일 배그가 이렇게 나와? 모바일 배그를 컴퓨터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거야? 근데 왜 우리 야 총 안쎈다며? 총 쏘는데? 겁나 머리에서 쐈는데? 총 안쏘다며? 잘 쏘구만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핵없는 배그? 아 근데 공급이 어디갔어? 연기가 안났나? 모베 여기는 연기 안나요? 아니 보고 아..아 저..아 미안 아..이거..에따비 나와버린다고? 총이 안들어져 뭐야? 일본 총이 안들어져요 아 이게 미친팀 총이 안들어져 아이고 미칠대 아이삼 아이오 아.이지렀다. 아이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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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총이 안들어졌어 아니 방금 저사람이 핵셔가지고 나 총 못뜨게 한거 아니지? 이거 진짜 나 뛰어왔으면 나 죽었어 일단 첫판부터 에따은 좋구요 와 근데 로스트가 너무 심하네 아픈다 다이바이로분 아 진짜 아까웠다 인정 아니 뭐해라니 저거리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저기서 뭐해라고 한다고 나한테? 아 나한테 뭐해라고 한거 아니지? 빤스런치는데? 일단 맞았거든요 방금 핀이 90이에요 90 아니 왜 뭐해요? 아니요? 어? 야 이거 고라니 헤드샷 맞은거 같은데 이 사람? 100X면 이런 기분이냐고? 나도 몰라 써봤어야 알지 너도 써봤어야 알지 SR에서 온게 아니잖아요? AR에서 온게 아니야? DMR이네? 오씨 뭐야 뭐야 DMR이었구나 아 별로 무서운게 없는데? 약간 덤벼라 세상아 이런 느낌? 아 아 와 도와중에 개잘 쏘고 와 아만들 미니맥에 차 위치를 보여주네 와 와 진짜 세상 좋아졌다 라떼 이즈 홀스 아시죠 여러분 뭐야 이거 림보아 썼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구나 아니 왜 이거 왜 SR를 두때마다 계속 그 볼트에이션을 땡겨 죽였다 오!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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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오! 봤어? 헤드샷이야 봤어? 나 봤어? 나 림보아 왔어? 헤드샷이야 아니 이게 맞네 라니 늘상 보던거 아니야 내 방송에서? 림보아 쪽장해 정말 정말 쪽장해 마이디를 지금 처음 만들어 첫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행복 행복은 멀리 있던게 아니었구나 가까운 곳에 있었어 아 별거 아닌거에 행복하네 와 근데 아까 누구였냐 본성 드러났네 누구였어? 아 까비 살짝 좁혀지는거 이런데서 양아탄이 기본조합 아 양이라니 이제 킬랑 미션 받으면 여기서 해야겠다 와 야 근데 이거 백라이트라는게 있다는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밑에 사람 어떻게 알아내고 또 이걸 또 어이씨 아 아 오케 열어볼까 저거 야 무빙하는 척은 SR로 맞추기 어려워 원래 잠시만 오 잠시만 오 아 백라이트 할때는 10킬 땅을 떨렁으로 히히킬 오오 아니 이게 첫판이라 그런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있어 봐야 돼 첫판이 그런거일 수 있어 어 어 아 왜이래 쌍했다 까자고 뭐라고 자 해봐 쌍해봐 쌍했다 멈출iß 미친짓하고 있네 잠시만 여러분 쌍척하나 찍자 김치이 아 아 이걸로 못 맞추냐 어? 이 둘인거 같은데 여기? 와! 헤드! 아까 여기서 내가 쏘는 애.. 쟤인가? 아니 나 진짜 SR 왜이렇게 잘 쏘지? 이런말 해도 되죠? 여러분 이 정도는 쟤가 쟤 맞나? 보급을 먹고 내려온건가? 저기 보급이 있어가지고 맞네 뭐냐? 내가 쌍딱 걸면 그리 실패하더니 나 없다고 성공하는거 보소 안올란다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아니 여기 내 스타일이에요! 나 배그 여기서 할래 여러분 배그 어렵지 않습니다 어? 뭐라 앞으로 양학러 18림보 키키 유화 어 브론즈 내가 있을곳이야 내가 있을곳이 여기야 을 이럴 어 브론즈 제가 이케 가요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